세상에서 자기 쓸데없는 짓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그러잖아요. 키스는 했지만 사귀는 사이는 아니다. 알아가는 사이면 악수를 해야지 왜 키스를 하니? 광보조 아들이 와서 다이 누나한테 자꾸 밥 먹자고 합니다. 누나는 곤란해하시고요. 야, 이 새끼야! 아, 공태성 씨요? 팀장님. 공태성 씨, 진짜만 어떡해. 배우들은 자존심이 생명의 사람들이야. 우린 그걸 지켜줘야 하고. 아니야. 공태성은 아니야. 시간이 참 빠르네. 무lang한 explains. 그리고 나를 마치고 있기 때문에 성대비를 마치고 싶고 씁니다. 이제 생명들의 신상은 잘 성대비를 마치고 싶어. 이쁘게는 알지하는 reform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